아니 앞으로 구르면 연속으로 공격을 퍼부으니까 그것 때문에 제가 아 나 잠깐 잠불먹었어? 아 아 에스트 벗는다는게 아 아 그... 풀렀네 전부를 먹어보겠네 하아아아 가자 이기자 언니! 서둘렀다. 서둘렀다. 망했다. 망했다. 이번 판은 좀 망한 것 같아. 안 돼. 안 돼. 안 돼. 안 돼. 안 돼. 안 돼. 오 마이 갓. 안 돼. 안 돼. 나 이번 판 완전 망했다. 그건 안 돼. 저는. 현재 심폭인데 공격을 잠시만 근데 얘가 회전을 하면서 때리잖아요 그거를 붙어서 때리면 어떻게 그거를 피하나요? 난 그게 그... 나는 그것 때문에 붙어서 구르지를 못하고 있거든요. 그건 어떻게 해야 돼요? 아... 생각보다 힘들다. 쉽다는 건 큰... 방패도 업그레이드해요? 난 무기만 했는데? 못한 거지. 적금 소울? 아... 그거... 아... 진짜 방패 올리고 가야 되나? 어... 이제 아니까 이제 하겠죠. 어... 적금... 적금 소울을 해야겠다. 그 적금이 있었죠? 적금을 깜빡 잊고 있었네? 자 여러분 추천 질착 안 눌러주신 분들 많으신데 추천 한 번씩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니까 제가 왜 계속 방패를 누르고 있었냐면 스테미너에 관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제 그 타이밍을 못 맞추고 못 막을까봐 누르고 있었던 거고요. 이거 이런 거는 써도 되는 거죠. 지금 이런 것만 안 써오면 안 쓰면 되는 거 아니야? 그쵸? 이자 없음... 어... 무서워서 계속 이렇게 막고 있는 거지. 그 나이스한 타이밍을 못 맞추니까... 어... 7천 개나 줘? 콜났네. 아깝다. 어... 보스 소울 빼고 다 쓰고... 아... 이거 괜히 다... 다 썼네. 아깝다. 로드릭 기사 방패 한 번 볼까요? 나 뭐뭐 가지고 있는지를 모르겠어. 로드릭 방패가 짱! uiten. 없는 거 같에... 어, 결국 struck... 깼네요. 어, 로드릭은 없어. 이게 지금 제일 좋은 것 같아요. 어, 지금 여러분이 말씀하시는 게 다 없어. 다 없어요.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건 이것밖에 없기 때문에 용문장의 방패로 어찌됐든 해야 될 것 같아요. 무기 강화. 내가 지금 쓰고 있는 건 이거지? 뭘 써? 아, 빛나는 쇠기석을 써야 돼? 쓰자. 흥! 어, 3강, 4강. 됐다. 그냥 갑시다. 그래서... 한 방에 팔아라죠? 3만 1천. 6만. 6만. 우와. 9만. 우와, 대박이다. 생명력 올립시다. 헉! 우와, 4렙 에럽! 4렙, 4렙. 4렙! 오, 와. 지금 몇 시, 몇 시지? 잠깐만. 34. 아, 생명력 2에 4렙이라니깐요? 4렙인데? 아, 일단 생명력 우선. 아, 생명력 3에 근력 하나. 음. 근력 하나 올려줘? 오케이, 알겠어요. 아, 다 생명력 박아요. 하, 누구마를 믿어야 돼. 아, 딜이 너무 약함. 그래요. 근력 하나는 주도록 하죠, 뭐. 됐어. 자, 이제 올렸으니까 더 이상 올 근력, 올 근력은 안 돼. 팔랑귀. 팔랑팔랑. 이제 올리려면은 몇 소울이 필요한 거야? 어? 그거나 보고 가자. 와, 22,000. 그러면은 거기서 소울을 한 번 먹고 와야겠는데. 아, 잠불도 쓰고요. 오케이, 일단은 거기에 내 4,000 소울을 가져와가지고 생명력을 하나 더 올립시다. 어, 지금 아직 중후환 안 할 거예요. 내가 아스토라검 중후환으로 했다가 거지가 됐어. 어. 소울파밍에서 구질구질하게라도 1렙 올려야 돼. 레버파워 갑시다. 안녕히 계세요. 엉덩이 따라다니고 싶은데 맘처럼 안 되네요, 그게. 일단 1렙 한 번 하고 1렙 되나? 어, 된다, 된다. 생명력 한 번 가자. 어, 됐어. 좋았어, 이제 잃어도 돼. 잃어도 돼. 오우쒸. 아, 잠깐만. 왜 다가갔지? 아, 잠깐만. 왜 다가갔지? 네네네네네. 엉덩이에 불났쟈옹 엄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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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뭐야 아까우니까 먹자 아 미쳤다고 으악 으악 아우, 기니떼렐라 아...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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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여기서부터 가 엉덩이를 보자 엉덩이를 보자 앙 까다리 어 achieved 아 아, 잠불. 이번 판에 잠불 씁니다. 어, 얼마 안 남았을 때? 아, 잠불. 안 남았을 때? 아, 잠시만. 자, 자, 자 ¿아? ceremony tutti, 아 너무 너무 빠르게 공격이 들어와가지고 이거는 왜 이렇게 공격이 커져 아 이번에 왜 이렇게 안되지 아 마지막에 괜히 떼나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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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 아 아 아 아 아 아 안 잡혔는데 후둘게 맞았어 내 손이 이제 내 손이 아니야 내 맘대로 움직이지 않아 이거 안 피해줘? 붙어서 엉덩이를 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붙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언니 무서워 언니 엉덩이 다 불타고 있어 그렇지 엉덩이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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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직 이래 진짜 공격이 그냥 바로 빠르게 오른 게 아니라 가속도가 확 붙어가지고 근데 의외로 얘는 붙어서 죽이는 게 더 나은 것 같아 저 언니 아우 저 언니 흥났어 아우 아니 거 valores 저녁 이거 온다! 오 라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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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풀렸다 아 진짜 라곤 와 와 와 와 어머 으아 언니 진정해 언니 진정해 언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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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돼! 오케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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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니 이럴 수 없어 언니 이럴 수 없어 아 아 아 아 아 엔터 더 건전을 71시간만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깼던 타이탄 소울즈를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110번이상 죽어가면서 어디가 언니 언니 어디가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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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걸 저걸 뛰고나선 덤비지말것 오호 신난다 açıl 이번엔 된다 이번엔 죽는다 음 별거 아니네요 아이씨 오로나미스 깔끔하고 활기차게 오로나미스 이 언니 갑자기 왜이래? 어? 언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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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이래 왜이래 무슨 바람이 불거야 아이고 세상에 잠깐만 어우 미치겠네 하아 내 손 가자 여러분은 지금 인치의 근성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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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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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으악! 아휴, 저것만 바라보면 내가 진짜 속상하다. 속상해. 아휴, 진짜 깜짝이야. 아, 세상에! 안 때린다는 게, 안 때린다는 게. 아, 안 때리겠다고 했는데 또 때렸어. 아, 오! 어! 니 잘못했어! 어, 니 소리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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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리가.. 어, 미안해해해해해! 아 이번엔 안될거같아 아 아 돌겠다 진짜 반멸 이번에는 내리찍고 나서 분명 안했네. 멘메! 멘메를! 맞자! 멘메를! 멘메! 멘메! 분노의 멘메다 이봐! 분노의 멘메다! competition 오바밤 THAT. esar의 멘메 TypePo 음악 너무 좋았다 발 sup 슬픔 일으키는 토마스 디를... 디를 보자. 디를 보자. 온다 온다. 2페이지. 2페이지 갔다. 2페이지 갔다. 저 저 칼춤을 피하면 돼. 칼춤. 라곤이 푸는다. 라곤이 푸는다. 라곤. 라곤. 오로가미 씨! 라곤. 라곤... 라곤이 푸는다. 라곤. 잠시만요 오, 이곳에... 으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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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! 와...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. 미친 언니가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. 으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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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! 더! 시! 으윽 아 아 이..이거 뭐 있지도 않은거.. 아 네 추천! 아 그렇죠 여러분 추천 절차 다 눌러주시면 한 번씩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